소리가 안끊어지기 때문에 라인을 추가할거에요. 끊고서요 FUT 해서 오브젝트를 가져오세요. 곱하기 TILDA 할거구요. 다시 오브젝트를 하나 더 가져올거에요. 가져와서 여기에 라인 TILDA를 할거구요. 이 위에 FUT 해서요 메세지를 추가할거에요. 메세지는 뭐냐면요. 1부터 1000까지 가는것과 FUT 해서 메세지에서요 0까지 가는거를 1000까지 하구요. 여기까지 가는 청각자국 이 라인이 여기 라인이 곱하기 해가구요. 보실 레이터가 해볼까요? 에디트해서 에디트 모드를 빼면 볼륨이 꺼졌네 아 여기 선이 하나 빠졌네요. 자 선이 빠졌으니까 다시 에디트 모드를 빼고서 볼륨을 키울거에요. 점심 젊은 붕 블랙 파 파 파 감사합니다.